2번이네요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그냥 들었어? 얘는 뭐여서? 베이스 베이스 B니까 B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는? 베이스 얘는 합쳐줘 베이스 베이스 얘는 뭐가 될까요? 됐지 쉐이크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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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페이크 F가 True 페이크 쉐이크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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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 책에서는 에이가 에이 소리 내는 거 계속해서 연구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에이가 내는 소리 다 기억하고 있죠? 네이로 물어봐도 에이. 그 다음에 대표 소리 두 개. 에, 아. 그렇죠. 에, 아. 에, 에, 아. 그 다음에 어. 에이, 에, 아. 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자, 이 친구가 내는 소리에 대해서 이 친구가 내는 소리와 비교하면 얘는 윈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그렇지. 얘는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이브죠. 뭐라고요? 세이브. 오케이. 세이브.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메이크. 얘는 뭐가 될까요? 메이크. 펠일. 펠. 그렇지. 펠. 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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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 펠이요. 펠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탐이요. 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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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펠이요. 펠이요. 케이스. 뭐. 타망운ken통. 펜슬 케이스. 하면 필통을 펜스 케이스라고요 케이스 얘는 좋지 헤이트 이 친구는 게임 뭔지 좋아하는 거에요 다 했네요 금방 끝났네 오케이 고생합니다